한글자막 by 한효정 인천용화사 송담스님의 오도성입니다. 송담스님은 1945년에 강조 서중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하는 날 바로 출가해서 자우남, 무등산 자우남에서 수계를 받고 그때가 1945년인데 1957년, 묵은 10년 만에 이런 아름다운 괴성을 설파해서 전강노스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방된 지도 1945년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한 80년 이렇게 지났는데 한국불교에서 해방 이후 가장 존경받는 스임을 뽑으라면 세 분이 계시는데 다른 분도 계시지만 성철세임, 법정세임, 청하섬입니다. 그분들이 가장 존경을 받았고 그분들은 다 지금 고인이 됐죠. 세 분의 공통점은 개울이 청정했고 그리고 그분들은 보살행을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보살행을 실천했습니다. 성철세임이 해인사 방장에 왔는데 인연 있는 신심 있는 탄할들이 생일날을 어떻게 알았는가 미역국도 그리고 시루떡도 하고 해서 공약을 올렸는데 성철세임이 늦게 안 거야. 그래가지고 모래를 모래를 음식에다 뿌려버리고 그 보살들을 쫓아냈다고 그래요. 청하수임은 생일날이 들어오면 생일날이 오면 하루 전에 나가가지고 여수와 바다를 왔다 갔다 해서 이틀을 굶고 사셨고 법정세임은 생일 일주일 전에 나가가지고 만행을 떠납니다. 예수님들은 예수님들은 자기에게 공약을 한다든가 자기 자신에게 시주로 하면 그것을 칼을 칼을 맞는 심정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옛날 해가 고의 팔숨 치던 것 그 당시는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60, 70, 80 사는 게 너무 고마워서 있는 것 없는 것 정성을 다해서 공약을 이렇게 올렸는데 수행자들에게는 저는 성철세임이다든가 법정세임이다든가 청하세임이다든가 이런 스님들을 오래 모시고 살아가지고 사상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스님이 대접받고 법으로 대접받는 것은 괜찮지만 어렵고 힘든 신도들의 어떤 공약을 받는 것은 생일 날 받지 않다. 돈이 있다면 돈이 있다면 그것을 어렵게 공부하는 스님이라든가 세상을 위해서 써야 한다. 이런 사상은 제가 10년 전에 보도국심이 미역국 끓여서 얼마나 혼을 냈다고요. 중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지 공약을 받고 요즘 세속 스님들이 초상을 쳐도 스님 부모님들 초상 나도 일반 사람보다도 더 그게 월정사임 모 스님이 진주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초상을 치는데 꽃이 얼마나 돌았는가 그래서 지방신문에 비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스님들은 신도들한테 법으로 존경받아야지 그렇게 막 대접받는 것이 습화 습화가 되면 그건 맞지 않는 거라. 육자문스님이 얼마 전에 여기 다녀갔는데 육자문스님께서 자기 자우명을 말씀하시더라고 토골에 토골에 있을 때 자루에 쌀 석대 가로가에 뗄나무 판단 밤비 부슬부슬 내리는 초막에서 다리를 쭉 피고 한가롭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수행자의 삶이다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지만 육자문스님 무슨 강원만고 박사 있는 곳 가는 것도 아니지만 육자문스님의 유튜브는 비록 시골에 묻혀 살아도 유튜브 조회수가 어떤 사람보다도 많고 또 본인이 여기 와서 이틀을 자보니까 자기는 한 달에 10만 원까지만 사는데 여기는 3천만 원 이상 될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보시를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산림이 다 보이는데 누구든지 물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질을 연습이 안되고 업이 안되고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나누는 사람을 성인이다. 돈 가지고 하지 못 하지 않아요. 육자문스님 존경받는 게 그렇게 깊은 산 중에 있어도 잘 나누고 자기는 헐먹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법문은 비록 매끄럽지 않아도 유튜브를 찾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존경 받는다는 것은 검빈우고 검소고 나누고 그리고 부처님 법을 잘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존경 받는 것이지 물질이 학문이 고메하다고 해서 존경 받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육자문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좋아하는 괴송이 있어. 양간선사의 괴송인데 70여 년 살면서 되돌아보니 인간의 시시비비만 많아도 보았지 많이도 보았지 인적기 긴 눈 오는 깊은 법 애창 아래 향량기 모랭머락 피어오르네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수행자는 좀 단박하고 걸림이 없고 맞게 살아야 불자들한테 존경 받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대개 팔맘대장경을 줄이면 하암경이 나오고 하암경을 줄이면 금강경이 나오고 금강경을 줄이면 반야신경이 나오고 반야신경을 줄이면 마음심자 혹은 공이 당하는데 하암경을 그 옛날부터 그런 얘기했어. 우리가 참선을 참 해서 진공 묘유가 되면 참으로 무색이 되고 공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법문이 바로 하암경이다. 진공 묘유에서 진공에서 나오는 깨달아서 나오는 법문이 하암경이다. 그래서 선은 선은 언어와 문자가 끊어진 곳이고 교는 언어 문자가 끊어진 자리에서 나오는 법문을 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철스님이나 다른 스님께서는 참선을 하더라도 맥히면 하암경을 보고 하암경에서 맥히면 참선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로 최고봉이 하암경이 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이 시대는 하암경의 시대가 열려버린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합니까 스마트폰 탁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이 스마트폰에 딱 들어오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장면이 사산부예로 착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암경을 부처님께서 서렸느냐 모든 경제는 모든 경제는 불설 아미타경 불설 금강경 불설 법화경 이렇게 하는데 하암경은 설불경이라 설불경이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보살림들이 설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한자도 한자도 감경을 설하지 않았다는 게 무엇이 설했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다 꺼두어가지고 49일 동안 선정산매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초로 부처님께서 21일 동안 강명으로 강명변조로 빛으로 빛으로 설한 거예요. 그 빛으로 설한 것을 보현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이 그것을 법주가 돼 설주가 돼서 중생들에게 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암경은 하암경은 부처님께서 적강 쉽게 말해서 산매들에서 빛으로 설한 30일 동안 20일 동안 설했는데 그것을 말로 설한 것이 아니라 빛으로 설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빛으로 설했는데 그것을 보살림들이 설주가 돼서 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암경을 20일 동안 강명 변조로 설했는데 대중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깨달음 세계가 깨달음이 깊지 않아. 그래서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때 범천왕과 제석천왕이 부처님에게 부처님은 바로 선정해서 열반에 들라고 그랬어요. 열반에 들라고 했는데 범천왕과 제석천왕 여러 신들이 와서 다 못 알아듣지만 중생을 위해서 법을 아픈 하암경의 법을 낮춰서 법을 설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감청을 해요. 그래서 빛으로 살았는데 최초로 살았는 것이 하암경 그 다음에 아암경을 12년 살았고 8년 동안 방등경을 살았고 21년 동안 반하경 흥강경은 21년 동안 살았는데 577번째 그 다음에 법화열반경을 살았단 말이야. 법화열반경. 그래서 하암경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암경은 돈오 돈수가 아니고 돈오 점수입니다. 그래서 하암경의 수행을 우리가 수행을 얘기할 때 크게 얘기할 때 신해 행증 쉽게 말해서 부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행하고 신해 이해하고 행하고 증명한다. 신해 행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음에 가는 데는 신해 행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요것도 줄인 건데 우리가 하암경은 하암경 오일학에서 하암경은 이렇게 절차가 있어요. 십신 십주 십행 십해 십해 등각 묘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십신과 최고의 깨달음 묘각은 오이가 아니고 십주 십행 십해 십지 등각이 오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심이 있다. 저분은 신심이 있다. 불심이 있다. 쭉 부천이 갔다. 이런 것은 절을 많이 하고 경전을 많이 했고 하심을 잘해서 신심이다. 신심이 뭐냐. 내 안에 여래를 내 안에 있는 자성 진부를 100% 믿는 사람을 법당에 절을 안 해도 하심을 안 해도 내 안에 여래를 100% 믿는 사람을 신심이 당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가끔 조개사에서 한금 사자기 젠칼 절을 놓고 많이 싸운단 말이야. 절을 놓고 많이 싸워. 그래서 그걸 보면 신심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이고 불자로서 창피하고 신심 떨어진다. 그것은 신심이 아니고 내가 부처라는 것을 10% 믿는 사람이 신심 있는 사람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싸우더라도 중돌 싸우더라도 그건 신심이 아니고 어비도 터가지고 그런 나버를 무시해버리라고. 설사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 해도 부처님께서는 늘 강명 집현조로 법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8만 대장경을 설했지만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2500년이 됐잖아요. 2500년이 됐는데 부처님 당시보단 경전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부처님의 부처님께 설한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비불설이라고 비판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선종에 탁 들어가가지고 그 선종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있지 않나요?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과 부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조사슴의 깨달음이 육조슴의 깨달음이 성철슴의 깨달음이 부처님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신장으로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경전이 경전이 입장이라 해서 경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앞으로는 오르기나 경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이 딱 있어버리면 신심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경전이 이제 경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약찬계고 의상조사 법성계에 있어요. 초발심시 변정가 쉽게 말해서 믿는 마음을 신만이 내가 부처님을 100% 믿는 말이 꽉 차버리면 그것이 바른 깨달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 믿음이 꽉 차버리면 묘각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불가 깨달음 자리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 10만 10만 성분이 되어버려요. 믿는 말 꽉 찼을 때는 성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10주로 가야 돼요. 10주 10행 10행 10지 등가 이게 10주로 간다는 거예요. 10주의 첫 번째가 초발심입니다. 초발심. 그래서 이 10주의 공부가 딱 가버리면 뒤로 물러설지 않아요. 공부가 그러니까 신심이 꽉 이 신심이 흔들려버리면 내가 부처라는 흔들리면 내 공부가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0만이 딱 돼버리면 이것이 꽉 10만 성분이 되면 이 공부가 성불도 할 수 있지만 10주까지 10주에 가면 공부가 다시는 뒤로 물러요. 우리가 참선을 하든 기도를 하든 금강경을 수천 수만독을 하고 외부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절을 만뱉히 한다고 해도 벼 바깥에 부처님을 믿는 것은 소용이 없고 내 자신을 내 자신 내 자성이 신부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금강경을 만독을 해도 금강경한테 내가 군림을 당한단 말이에요. 내가 자성이 100% 내가 부처님이다 하면 금강경을 군림해야 하는데 결국은 우리 보살님들 서상품은 수없이 금강경을 읽는데도 부처가 3분의 1도 안 돼. 겨우 멀리 있어. 왜 그러냐면 금강경에 군림을 열심히 하는 행동 보면 중생처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부처라는 것. 부처라는 100%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선도 마찬가지 하도 드는 사람도 내 안에 자성이 있고 늘 연예가 출연한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부처를 바깥에 굴러는 사람은 천지차예요. 우리들의 자성에는 우리들의 자성에는 문수보연이 문수보연이 늘 출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출연하고 믿고 사는 사람하고 긴감하게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출발은 똑같이 하지만 세월을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신이 공독목 신이 장양 공독목 믿음이 공독을 기르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심 신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부처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서 여래가 출연하고 있는 거예요. 여래가 출연하고 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불교의 심벌은 불교의 심벌은 뭐냐면 연꽃이잖아요. 연꽃. 연꽃은 꽃이 핀과 동시에 열매가 맺지 않아. 그러니까 신심이 충만하면 바로 불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기실론에서는 처음은 우리가 처음에는 불각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시각이 되는 거예요. 시각 안에는 불각 안에는 본각이라는 본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 본각 불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신심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부처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부처님 부처인데 중생처럼 우리는 거꾸로 지금 연극을 하는 거꾸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부처인데도 우리 삶은 연극으로 중생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함경은 선정에서 서놨기 때문에 함경의 주불은 법신 비루자라버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적강전이라고 우리가 쓰셨죠. 적강전. 산매에서 빛을 발한다고 해서 적강전이야. 그런데 비루자라버려 부처님 한 분만 계시면 적강전이라고 쓰는데 여러분이 계시면 대적강전. 알겠습니까? 부처님 한 분만 계시는 데는 적강전이고 대웅전도 마찬가지예요. 대웅전도 석가문이 부처님을 주불로 해서 석가문이 한 분만 계시면 대웅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부처님이 계시면 대적강전. 대적강전. 초기사 같은데 해임사 같은데 대적강전이라고 그러잖아. 그거 알아야죠. 그래서 그리고 이 부처님께서 석가문이 부처님께서는 하신불로 왔잖아요. 석가문이 부처님께서 하신불로 오셨지만 이 석가문이 부처님이 하신불이 산매에 딱 된단 말이에요. 산매에 들면 하신불이 산매에 딱 들면 법신불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법신불과 하나가 딱 돼서 거기서 강명설법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도 하신불이 삼사십 명 계시지만 우리가 진짜로 강명설법을 하려면 선정에 딱 들어가지고 법신불과 하나가 딱 돼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강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강전. 적강.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석가문이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어. 그것을 대신해서 보살님들이 대신해서 법을 설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암경은 전체가 10조 9만 5천 48자고 하암경이 80권, 60권, 40권이 있습니다. 10조 9만 5천 48자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 강원에서나 나도 4학년 때 1년간 배운 애인데 그 하암경을 공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암경을 기승전결로 분석하는 것이 하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암경 전체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막을 공부한다.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들은 참선하는 사람들은 늘 참선하다 맥히면 하암경을 보고 하암경을 보다 맥히면 참선을 하고. 참선에서 선정에 딱 들어간 그 설법이 8만 대자인 거예요. 선과 교는 선은 언어문자가 끊어진 그 산매에서 나오는 것이 선이고 그 끊어진 자리가 선이고 교는 언어문자에 나온 법문이 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차비도 법문을 할 때 불법적인 산부의 기여는 기여잖아요. 부처님께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스님께 기여합니다. 이건 뭐냐면 거룩한 부처님께서 언어문자가 끊어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언어문자가 완전히 끊어진 자리에서 나오는 게 부처님이고 거기에 나오는 법문이 부처님의 8만 대자인이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뜻을 승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음경은 부처님께서 강명변조로, 강명전조로 설하였다. 그것을 강명변조로, 이마로, 눈으로, 배로, 다리로 나서는 것을 보살님들이 설주가 돼서 중생들에게 전했다. 하음경 전체는 볼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하음, 학을 배우는 거죠. 결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 선빵은 아주 에리트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자리가 없고 보살님들도 우리가 이렇게 천일, 이천일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선빵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 시내 철들이 천 개가 돼도 이렇게 선빵 운영하는 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내가지고 봄사 선언이 선언이 선빵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좀 덜 쓰고 거사님들도 꼭 방문을 드려가지고 봄사 선언이 잘 운영되고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들께서 신심을 모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강 스님께서 전강 스님께서 송담스임을 저기서 예를 들어서 깨달음을 얻으면 깨달음을 얻으면 그 전법괴를 주어 전법괴를 그래서 이제 1961년도 전강 스님께서 망월사에서 망월사에서 이제 송담스임한테 오도송을 딱 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을 살펴가지고 아 진짜로 깨달았는가 안 깨달았나 이거 점검을 해가지고 전법괴를 준단 말이에요. 꼭 전법괴가 있어야 해요. 전법괴가 없으면 가짜 오도송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때 이제 춘성스임도 계셨고 해암스임도 계셨고 저기 수덕사 해암스임도 계셨는데 가을에 이렇게 법도 아니오 법아님도 없는이라 법 없는 게 무심이더라 어느 날 가을빛이 많이 있어 강가 소나미는 흰그름이 날더라 하면서 오도송을 이렇게 전법괴를 주어가지고 1974년도에 전강 스님이 돌아가셨고 그래가지고 복보선은 초실로 들어가가지고 선언장으로 들어가고 지금까지 그나저나 그 역할이 역할이 이 먹고 하도 역할을 잘하고 계시고 또 이제 제2용화사의 꿈을 안고 원력을 안고 신심을 안고 그러니까 비록 선방에 못 들으더라도 법문사 신도들이 신심을 내서 방법을 꼭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법문사가 여러 사람이 모이고 특히 후원 못 알리는 것 같은 분들도 방부를 들여서 법문사는 가니까 사무장, 고향도 이런 사람들도 공부하더라 이런 게 내 집에서 이렇게 정법이 정법이 구현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부하는데 사는 사람이 공부하면 의미가 없잖아 절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 공부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 이제 보살님들도 이렇게 신심을 내고 오고 또 고사님들도 신심을 내서 법문사 선언이 한국불교를 이끌고 선의 대중화, 선의 세계화, 선의 생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나선의 메카로 여러분과 함께 이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